이겨야돼 진짜로 어 웨이님이예요 웨이님 오늘은 누가 나와 얼굴을 마주할 해눈의 주인공이지? 아 진짜 이겨야되는데 내가 챌린저 가는 것보다 더 더 이겨야돼 이거는 내가 틀린저 가는거는 어쩔수 없이 못갈수 있는데 이거는 갈수 있는데 못가는거니까 더 아까워 더 아까워 조금만 어 손을 조금만 뻗으면 이제 어? 하늘을 닿는대 그 조금을 못벗어가지고 못가는거니까 지금 아씨 거의 다 왔는데 진짜 턱 끝까지 왔는데 어 뭐 흰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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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중국 중국에 페이 아 더럽게 시작하네 레드가 레드 레드 가는게 알텐데 어차피 2렙이잖아 두껍이 먹었으니까 그나마 타이밍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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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대소면 안돼 이러면 아 왜 그럴까나 그냥 빠지면 되는데 안될거 같으면 미치겠네 야 멘탈 잡아라 명철아 멘탈 잡자 뭐하냐 그렇지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나이스 멘탈 잡자 CS 많이 앞선다 지금 멘탈만 잡아라 그냥 빠져 블루를 룰루한테 줄라나? 아닌거 같은데 아 메모 전면을 의미없게 뺐어 멘탈 아 나이스 멘탈 빠지라니까 리신아 아 아 맞아 맞아 집좀 갔다올게요 으흥! 으흥! 뺏었나? 뺏었네 1 1 2 2 2 2 2 2 일단 미드가 좀 망했거든요 괜히 저거 도와주러 갔다가 그래서 참차를 해보셔 나이스 와 와 와 와 와 와 13대20 좋아 좋아좋아 출발 이대로 가자 이대로만 가면 돼 이대로만 이대로만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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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3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2대3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2대3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7대3은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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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래 됐어 됐어 레이렉톤이 땄으니까 레이렉톤이 땄으니까 됐어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집에 가지 야 이거 패시브 있는데 왜 플래시를 써 패시브 있는데 플래시를 왜 써요? 아 플래시는 쓰지 말 걸 그랬나 이거 아 빈차우드님 어서오세요 어 리드를 빨리 깨야겠다 팝도 깨졌으니까 어깨 흐흐흐 야 뭐야 아아 또 pt네 이거 아 왜그러냐 미치겠네 야 2대1 되겠는데? 와우 씨 미쳤네 앱톤 빠져빠져빠 앱톤이 너무 잘해준다 지금 아 저거 약간 아 약간 에바사이즈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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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톤이 근데 잘한다 앱톤이 잘하네요 앱톤이 못하면 모르겠는데 아 자꾸 지금으로 안가니까 계속 탑을 봐줄 수 밖에 없어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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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2때 하고 안했구나? 시즌2때네 저게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은 뭐야 이거 나이스 많이 가져올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아 아 버거 못 죽이나? 으흠!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안되나 이거? 으흐! 오케이 많이 가져왔네요 승끼 많이 가져왔어 승끼 가져왔어요! 승끼 가져왔어요 승끼 가져왔어 뭐야 이거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왔습니다 이번판 이기고 페페 승승승으로 갑시다 너무 좋겠어요 너이스 샷! 잘하네 따끈 야 빨리 하지 임마 가고 있다 아! 진짜 후우우! 아 이쪽에서 뭐 다 해주고 있음 되지 뭐 징크스한테 궁극기를 쓸걸 그랬다 늘리가 어차피 딜이 안 나오는데 쌍몰프 들어오고있어서 징크스한테 공시할수록 됐는데 에이씨 판단을 좀 잘못했어 판단을 잘못했어 판단을 아니야 근데 이득 많이 보고있어요 지금 괜찮아 이득 많이 보고있어 야 아이템봐봐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이템 내게 난리났어 바로 널카드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 왜 이러냐 나 가렌은 또 어디서 왔어 야 이 게임 비벼지는 각인데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나이스 와 나이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자 진짜로 아 정신을 못 차려 소렘 안 치겠네 어어 레넥톤 고맙다 근데 들어왔어도 안죽었을거같은데? 가렌이 이게 딜이 딱인데? 바로 가자 바로 바로 가도 될거같은데? 정신차리자 니만 정신차리면 이긴다 한방에 가자 한방에 오 바로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라임 푸쉬가 별른데? 오케 레넥톤 좋고 라임 푸쉬가 별로야 얘네가 타워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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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쳐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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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아 이렇게 해서 1승을 또 챙기고 1승 2패 이렇게 해서 페페 승 페페 승 페페 승 페페 승 좋고 아 아 오늘 캐리럭이 잘 안나오네 아 일단 좋았어 일단 좋았어 페페 승 페페 승 이건 쓰잘데기 없이 점수가 많이 올라왔어 이 아이디는 4 감사합니다.